찍을 거야? 그럼 나이 핸드폰 수리자 등장 팟타고니아 원해요 오야 좋다 원해요 오신 거죠? 환영합니다 팟타고니아 오늘은 지은이의 고지적인 약점 SE 핸드폰의 배터리와 홈버튼을 교체한 날입니다 두둥 바보같아 진짜 내 핸드폰은 지금 5년째인가? 5년 아니지 4년 이제 7월 8월이면 5년이야 근데 핸드폰 굳이 안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제 돈 주고 산 첫 핸드폰이거든요 안됩니다 사장님 집중하세요 지금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거 됐다 됐다 오 무서워 내 핸드폰 분리됐어 분리되고 있어 이런데 전화 쓰시는 건가요? 저 전화는 상태 안 좋아요 지금 이틀 전에 하고 어제도 해가지고 나는 요가 잘못한 거 같아 팔이 엄청 아파지 오야 우리 그거 해야지 이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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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틈새 이거 꼽아주세요 이거 어디? 이거? 어디? 여기 틈새 여기? 반대로 꼽아야지 않겠어? 그렇지 뽕 됐어 됐어 껐어? 응 오케이 당연하지 일찍도 말했다 그치 갈리는 소리나 왜? 멀리가 영상은 스티븐잇 님 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도구가 있죠? 아이폰 SE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? 내 주위에 한 명도 못 봤어 오포토 오포토 님 쓰는 거 유일하게 있었는데 바꿔줘 됐어 이트로 모자 때문에 그게 빛이 되나? 세번째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돼? 응 자 제가 할 거야 뒤집어 옳지 옳지 홈버튼 고정하고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자 이제 너는 아웃 쓰고 얘는 얘를 어떻게 뗐을까?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? 이거 맡기면 돼 흠 홈버튼은 갈아쓴 과연 될까? 뭐야 저 불신 배터리 갈아끼는 게 좀 힘들었다 불신인가요? 손 엄청 크게 나와 나? 나? 응 핸드폰이 너무 잘라서 그런가? 손 진짜 엄청 크다 뭐 이런 공부가 어디서 나왔지? 갑자기 이거 뭐 할 때 필요한 거야? 이거? 그냥 집에 뭐 이것 좀 고치대 흠 흠 흠 흠 흠 흠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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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켜져 가만있어 흠 흠 흠 흠 야 그래도 다행이다 켜진다 흠 흠 흠 흠 야 짱 더러워 똥 버튼도 테스트 해볼 수 있어 흠 흠 흠 두분두분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흠 흠 오르겠네 얘도 저분이 필요한 거다 아 조심해 앞에 화면 보여줘 와 어 으악 아 어 아 또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 털이 성능 상태 100% 오 대박 원해요 장인님 감사합니다 아직 근데 핸드폰에 다 닿지 않아서요 마무리까지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~~ 여기가 검정색인데 하얀색으로 왜 흰색깔 샀죠? 튜닝느낌 내려고 하얀색으로 샀습니다 와 정말 뿌듯합니다 배터리에 흠집 배터리에서 냄새나요 접착제 냄새 잘했다 잘했다